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 랍스터가 이겼었고 아 그니까 저번 영상에서 개가 이겼었고 저저번 영상에서 랍스터가 이겼는데요 고향 이번에 승자끼리 대결을 해볼건데 어떤 대결이 나왔고 어떤 대결이 나올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일단 갑각류와 집게가 있습니다 집게 공격 하지만 나도 집게가 있다 징그럽게 하기 건 나도 마찬가지다 오프가 말까 오프가 말까 ski 마지막 공격 뒤까지 개는 컵제렬자 produz다 랍스터의 단단한 공격으로 이 개는 죽었고 랍스터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